안녕하세요. 정달영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이 브랜드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아시죠? 겟도레이. 지금 이 로고는 최근에 새롭게 바뀐 거고 그 이전에는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 로고가 최근에 변경된 것입니다.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고 실제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겟도레이 잘 알 겁니다. 스포츠 음료죠. 스포츠 이온 음료. 이온 음료라고 하죠. 수분을 빨리 보충해 주는 것. 이 겟도레이 말고 파워에이드 있죠. 이 겟도레인은 펩시에서 나오는 거고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것은 파워에이드가 나오는 거고 다른 게 몇 개 있죠. 포카리스웨이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동아오지칸가 거기서 나오는 포카리스웨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겟도레이가 전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이 겟도레이가 스포츠 음료의 부동의 일입니다. 거의 언터처블입니다. 관련 자료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 하는데 마켓쉐어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스포츠 드링크 마켓쉐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겟도레이드가 거의 70%가 넘고요. 시장 점유율이. 파워에이드는 20% 채 안 되죠. 2020년에는 조금 겟도레이드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거의 67%가 되고요. 파워에이드는 20%가 넘지 못합니다. 이만큼 겟도레이가 넘사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넘사벽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이 겟도레이, 왜 이름이 겟도레인가?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겟도레이, 겟도레이, 왜 겟도레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브랜드 장면과 관련해서 플로리다 대학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플로리다 대학이 겟도레이 로얄티를 받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겟도레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겟도레이가 개발된, 발명됐다고 할까요? 개발됐다고 할까요? 아무튼 개발된 이야기, 이름 먼저 잠깐을 하면 이 겟도레이가 개발된 것은 1965년도입니다. 1965년도. 1965년도 플로리다 대학. 플로리다 대학의 한 연구소에 연구진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 연구소를 이끈 분이 제임스 로버트 케이드 박사라고요. 그분이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여러 스포츠 운동팀이 있잖아요. 대학팀. 거기에 미식축구팀. 미식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미식축구팀의 한 코치가 플로리다가 또 덥잖아요. 더운 여름다는 선수들이 빨리 지치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이것도 더운 여름에 선수들이 컨디션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음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료 개발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케이드 박사 팀에. 그래서 케이드 박사 팀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는 빨리 수분이 빠지고 그러니까 빨리 수분을 보충하는 음료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 끝에 저거 하죠. 그래서 지금 여름에 여러분 연구팀 가운데 앉아이신 분이 케이드 박사인데요. 그분이 딱 그 팀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 개또리 이 음료 마셔보면 알겠지만 조금 맛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시큼하다고 할까 조금 처음에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하고 약간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탄산 음료와는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 또 그때 이 개발을 하고 선수들한테는 한번 먹였을 거 아닙니까. 선수들이 좀 적응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그거 먹다가 구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기, 선수들이 그걸 먹고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이 이거를 상업화, 그러니까 플로리다 대하 선수들한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른 데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곳을 이렇게 좀 요즘 말로 뿌린다고 하죠. 뿌리고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회사가 이거 우리한테 판권을 넘겨라 라고 했던 거죠. 판권을 넘겨라. 그래서 이 연구팀이 이제 겟토레이 트러스트, 겟토레이 트러스트 법인을 만들어서 그 판권을 그 법인에 기숙시키고 그 회사와 판권 계약을 맺습니다. 판권 계약을, 판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약금 당시 2만 5천 달러, 그리고 보너스로 5천 달러, 그리고 이제 러닝 개렌디로 1갤런당 5센트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 회사가, 판권을 양수한 회사가 그걸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NFL,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 NFL에 돈을 주고 공식 음료 타이틀을 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겟토레이가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스포츠를,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한테 대해서도 이제 이게 호평을 받는 거죠. 또 이제 인기를 얻어서 그야말로 이제 스포츠 음료 시장을 만들면서 스포츠 음료 시장을 석권하는 거죠. 겟토레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겟토레이 트러스트, 이 재단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겟토레이 음료수 브랜드 이름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이제 연구진 재단이 법인이 돈을 보니까 플로리다 대학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소속 연구팀이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 개발하는데 우리 대학 연구소, 연구시설을 사용을 했고 더구나 이 겟토레이, 겟토레이의 이 겟토가 우리 플로리다 대학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 우리 대학의 판권에 권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플로리다, 겟토레이 트러스트 법인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양측이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겟토레이 트러스트 법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로얄티의 20%를 대학이 받는 것으로 1972년 9월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소송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플로리다 대학이 겟토레이 로얄티로 받은 누적 합계액이 무려 2억 8,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대학은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죠. 앉아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겟토레이의 이름과 플로리다 대학의 연관성이 나옵니다. 이게 왜 플로리다 대학이 겟토레이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냐면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플로리다 대학의 마스코트입니다. 엘버트 겟토와 엘버타 겟토 여러분이 보이시기에 오른쪽이 남자 엘버트 겟토고요. 왼쪽이 여성 엘버타 겟토입니다. 그 뒤에 겟토, 겟토가 뭐냐? G-A-T-O-R 그러니까 엘리게이터, 악어, 악어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악어가 많이 소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악어가 많이 산단 말이에요. 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의 마스코트가 바로 악어입니다. 이 엘버트 겟토, 그다음에 엘버타 겟토, G-A-T-O-R 그래서 그 겟토, G-A-T-O-R에서 이 이름을 어떻게 보면 착안을 해서 겟토레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대학이 이 겟토레이 브랜드의 권리가 우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뭐 허황된 주장은 아니죠. 다른 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대학의 스포츠팀 이름이 또 플로리다 겟토예요. 플로리다 겟토. 플로리다 겟토. 그래서 이 겟토 레이의 브랜드가 플로리다 대학과도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토 레이가 판매할 때마다 플로리다 대학은 그냥 앉아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로리다 대학은 악어로 인해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플로리다 대학은 악어 때문에 돈을 버는데 플로리다에 서식하는 악어를 위해서 좀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선한 고기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와 관련된 유명한 음료수 브랜드 겟토 레이. 겟토 레이의 장명 스토리와 그 관련해서 플로리다 대학이 왜 겟토 레이의 로얄티를 받는지 그 히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